형님과의 싸움을 최대한 빨리 끝낼 것이오. 그 형님이 용상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오. 그럼 내가 먼저 칼을 뽑겠소.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상을 지켜내겠습니다.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. 형님께서는 어쩌시겠습니까? 바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. 왜 저 같은 사람이 이등공실입니까? 정안군과 승부를 한 번 내볼 참이네. 그래서 자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. 결국엔 복권이 될 거라고 했소. 결국엔 미치광이 될 거라고 했소. 그 마이 자꾸 귓가에 맴도입니다.